속보입니다. 최근 일본 규수지역의 지진과 화산폭발이 위험수위를 넘고 있습니다. 어제 4월 3일 월요일 저녁 9시 44분에 일본 규수, 구마모토현 아소지방에서 규모 2.3진원의 깊이는 10km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어제 4월 3일 규수 구마모토 아소지역에서 지진이 발생을 한 것과 더불어서 어제 4월 3일 오후 4시에 규수지역에 있는 사스마 유황도의 화구 주변 경보가 분화경계레벨 2가 되었으며 역시 오후 4시에 규수수하노세지마의 화구 주변 경보가 발표되었고 분화경계레벨 3으로 입장규제가 발표되었으며 이후 7시간 후인 11시 10분에 규수수하노세지마가 분화하였습니다. 또한 오늘 4월 4일 새벽 2시 50분에 추가 2차 분화가 규수수하노세지마에서 발생하였습니다. 규수지역의 화산과 지진이 4월 3일과 4일 연속하여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 달 전 도쿄 인근 이지제도 하치조지마에 지진 이후 3월 6일 규수 가구시마현 사스마 지방과 구마모토현의 연속 지진을 시작으로 하여 3일 후인 3월 9일에는 규수 오이타현 중부에 지진이 발생하면서 규수지역에 지진이 시작되었으며 잠시 잠잠하다가 10여일 후인 3월 22일에 다시 한번 규수 휴가나다 지역에서 규모 3.9진원의 깊이는 10km의 지진이 발생을 하면서 다시 한번 규수지역이 강진 우려가 커졌습니다. 규수 휴가나다 지진으로 다시 규수지역에 군발 지진이 시작되었고 오늘 4월 3일 규수 구마모토현 아소지방에서 지진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구마모토 아소지방의 지진에 대하여 우려해야 하는 추가적인 이유는 2016년 4월에도 구마모토 대지진 이후 아소산이 대폭발을 했었으며 얼마 전에도 아소산의 폭발 경고가 계속되었으므로 구마모토 지진과 아소산의 폭발이 2023년에도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지진이 발생한 구마모토 아소지방의 과거 지진들을 살펴보면 1705년 5월 24일 아소 부근에서 지진이 있었고 오카성이 피해를 받았습니다. 1894년 8월 8일 구마모토현 중부에서 규모 6.3의 지진 발생 1895년 8월 27일 아소산 부근에서 규모 6.3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1975년 1월 23일 아소지방에서 규모 6.1의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구마모토에서 지진이 발생하였으며 아소지방에서도 여진이 많이 발생했습니다.